세븐틴 군장전! 우와! 이거 진짜야? 속이는 게 너무 힘들어 우리는 알 것 같은데 제목은 나나투어야 나나투어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우리 한국 안 가요? 우리는 한국 못 가 도착했다 공기도 다르다 다르다 공기도 다르다 폴로쇼은 바닥 바닥을 또 언제 만져봐 형 같이 사진 찍자 우리는 함께니까 몰골드 와 연예인 맞아? 하나 둘 셋 또 일어날려고 했는데 일어날까 했었어 아 이건 진짜 너무 어렵다 너네 믿음이 전혀 없네 이 형 눈빛이 이상하다니까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하나 둘 셋 여섯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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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